안녕하세요. 르크로이 코리아 기술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창훈입니다. 제 오늘은 하이스피드 트랜스미션 라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신호들이 고속으로 빨라지면서 인터커넥트 시스템 또는 트랜스미션 라인에 의해서 신호 왜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터커넥트 시스템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임 도메인에서 신호를 측정하는 TDR 또는 TDT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트랜스미션 라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S 파라메터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에서 신호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타임 도메인에서 측정할 수 있는 TDR, TDT 그리고 S 파라메터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로 기본적으로 어떤 측정 파라메터들을 매저먼트를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그런 툴 파라메터를 측정할 수 있는 시그널 인티그리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인터커넥트 시스템 그러니까 일반적인 PCB를 비롯해서 또 커넥터 또는 드라이버 칩셋, 백플레인, 케이블 등 모든 TX에서부터 RX까지 신호가 지나가는 모든 부분들을 인터커넥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신호가 빨라지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호가 빨라지면서 TX단에서 나온 신호들이 RX까지 쭉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PCB나 커넥터들, 케이블에 의해서 신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TX에 나오는 신호는 비교적 깨끗한 신호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신호들이 PCB 보드를 지나게 되면 오른쪽에서처럼 빠른 신호들은 굉장히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느린 비트들은 기존의 크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어떤 보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왜곡과 또는 감세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신호들을 전송을 담당하거나 또는 PCB를 설계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있는 인터커넥트 시스템들의 그러니까 보통 트랜스미션이라고 간단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미션 라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 왼쪽에서 보였던 왼쪽 위에서 보였던 시그널의 I 다이그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조그맣게 보이는 부분이 중간에 통과하는 PCB 라인의 S 파라미터 특성을 보여주고 통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호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이건 주파수가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신호 감세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이런 시스템을 통과했을 때 오른쪽의 I처럼 신호가 왼쪽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중간에 있는 이 PCB들 또는 커넥트나 보드, 백플레인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하나의 블랙박스로 놓고서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백플레인이나 인터커넥트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측정은 아마 오래전부터 측정을 해왔던 타임도메인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TDR이라는 장비를 이용합니다. TDR은 타임도메인 리플렉토메트리의 약자고요. 이 장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TDR 시스템 자체의 특성 임피던스 50옴을 달고 있는 장치에서 매우 빠른 펄스를 측정체로 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다른 부분에서는 신호가 반사가 되면서 소스 쪽으로 그러니까 TDR 장비 쪽으로 신호가 일부 왜곡, 반사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쏴줬던 파향하고 돌아온 반사파하고 그 크기, 그러니까 앰플리투드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왜곡이 있는지 또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계측 장비입니다. 임의하니까 어떤 특성을 알지 못하는 매질에 이런 펄스가 입사가 되면 임피던스 중간에 임피던스 변화를 겪게 되거나 또는 끊어져 있거나 그라운드로 쇼트되어 있거나 그러면 그 모든 신호들이, 모든 특성들이 송신된 TDR 쪽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에너지량을 비교하고 양들을 측정해서 임피던스를 계측할 수 있는 장비고요. 전파가 전달되는 속도는 임피던스 매질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사되는 위치를 파악해서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임피던스가 달라지는지 직접 거리를 측정하고 실제 길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펄스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반사되는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목적했던 그런 임피던스가 제대로 나왔는지 아닌지 또는 중간에 트레이스들이 끊어졌는지, 쇼트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장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TDR 계측 장비에서 나오는 일부 파형들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을 보시면 파형이 모두 입력된 신호가 모두 다 되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파형이 나갈 수 없을 만큼 신호가 돌아왔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라인이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피던스가 매칭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입사파하고 똑같은 크기의 신호가 그대로 되돌아오지만 반사 값이 0이 돼서 신호가 돌아오지 않고 아주 계속해서 같은 크기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가 쇼트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플렉션이 반대로 그러니까 커런트가 반대로 흐르면서 거의 신호가 반대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L성분이 있거나 또는 C성분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위로 또는 아래쪽으로 기본적인 파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디퍼렌셜 임피던스를 측정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시스템에서 터미네이션이 50옴 매칭되어 있는 경우 보시다시피 입사파가 있고요. 반사파가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사파의 크기만큼 그대로 신호가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트된 경우는 오른쪽 아래처럼 실제 매저먼트를 이용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PCB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죠. 라인의 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다른 시스템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 다른 소자들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로 100옴에서 82옴으로 100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TDR이라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리얼 데이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얼 데이터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HDMI나 SATA, PCI Express 같은 경우에는 모두 디퍼렌셜 100옴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를 마진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TDR, 임피던스에 대한 스펙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TDR에서 어떻게 그러면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또 그것을 임피던스 도메인으로 버티칼 크기를 바꿔주냐. TDR에서는 일반적으로 반사되는 양들을 측정을 하고 그 크기를 가지고 임피던스로 변환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반사 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입삽화, 인스던트 펄스에 대해서 되돌아오는 펄스의 양을 비교하는데요. 여기 RAW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게 아래쪽에가 인스던스고요. 돌아오는 쪽이 리플렉션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반사 개수를 이용해서 임피던스로 변환을 하고 사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임피던스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TDR 장비에서는 수직축을 전압뿐만 아니라 임피던스 또는 RAW의 변화값이나 또는 그 라인에 있는 커페스턴스 또는 L성분의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툴도 가지고 있습니다. TDR은 타임 도메인에서 리플렉션 되는 위치에서 신호가 돌아오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미스매치하거나 임피던스가 고르지 않은 경우 그 위치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일반적으로는 TDR은 펄스가 들어갔다가 특정한 위치에서 반사되는 신호의 파형을 관측하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거리를 측정할 때는 여기 수식에서 보는 것처럼 0.5라는 개수로 나눠주게 돼요. 왜냐하면 갔다 돌아오는 두 배의 시간만큼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측정한 시간축의 커서 시간 T와 또 매질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값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실제 물리적인 왜곡 위치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TDR을 이용해서 측정할 때 과연 TDR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스텝 리스펀스 결국에 라이징 타임이 굉장히 빠른 그런 입사파를 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사파가 빠르면 빠를수록 실제 DUT들의 레졸루션, 길이에 대한 레졸루션이 결정되거든요. 신호가 들어가는 라이징 타임이 굉장히 느리게 되면 레졸루션이 떨어져서 미세하게 변화되는 양들을 측정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사파의 스텝 라이징 타임이 가장 중요한 텍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투드 같은 경우에도 값이 크면 클수록 비율을 따져내기가 쉽기 때문에 높은 값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최근에 나오는 일반적인 TDR에서는 보통 250mV 정도의 앰플리투드를 가진 펄스를 인시던스 펄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펄스가 나오는 반복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복률이 얼마나 짧고 기냐에 따라서 DUT 측정 대상체의 길이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주 긴 반복 주기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긴 DUT를 측정할 수 있고요. 반대로 스텝 위스가 굉장히 짧게 반복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DUT들을 측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타임 도메인에서 측정할 수 있는 TDR, TDT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것보다 인터커넥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관측하는 인터커넥트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할 때는 주로 S 파라메터라는 파라메터를 이용하는데요. S 파라메터는 스케터링 파라메터의 약자입니다. 이 S 파라메터는 산출하는 방법부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벡터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나 또는 TDR에서 측정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된 방법을 쓰거나 또는 모델링을 이용해서 S 파라메터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이 S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사실 어떤 특성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뮬레이션 하거나 또는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커넥트 시스템 또는 신호를 전송하고 받는 데에는 이 S 파라메터가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S 파라메터는 뭐냐? S 파라메터는 일단 스케터링 파라메터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 S 파라메터나 TDR이나 동일한 개념은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력 펄스를 쏘거나 입력 신호를 주고요. 반사되고 또는 통과된 양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는 포트가 두 개인 입력과 출력이 출력을 가진 그런 디바이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특정한 신호를 쏘고요. 보통 S 파라메터를 측정할 때는 기준 사인웨이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인웨이브라고 가정을 하고요. 왼쪽에서 사인웨이브가 들어가면 일부 신호는 반대쪽 포트로 신호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일부는 중간에 있는 매질의 임피던스 변화나 특성에 의해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쏴준 파형과 돌아온 파형을 비교하게 되면 같은 포트에서 신호를 본다. 그래서 왼쪽에서처럼 스케터링 파라메터 돌아온 1번 포트와 쏴준 1번 포트 S11 이렇게 부르고요. 반대로 왼쪽에서 쏴준 포트 1번으로 들어간 신호가 포트 2번으로 어느 정도 나왔냐라는 걸 비교하는 S2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S11은 신호가 어느 포트로 들어갔고 또 위쪽 분모텀에서는 신호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나왔는지 또 S21은 입력파가 항상 분모항에 있고요. 출력 쪽이 분장에 올라가서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 파라메터는 보통 S파라메터는 주파수의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의 신호 크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웨이브의 주파수가 특정한 간격을 가지고 점점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그 크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S파라메터에서는 두 가지의 크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크기의 비,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의 비하고 그리고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는 매그네튜드와 매그네튜드하고 페이지에 대한 정보 또는 매그네튜드 페이지를 리얼하고 이미지 값으로 표현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S파라메터는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입력과 출력 신호의 비를 의미하고 있고요. 왼쪽 아래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 두 가지의 S파라메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은 리플렉션이고요. 돌아오는 파형, 되돌아오는 파형을 비교한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통과된 특성 S21이라고 부르는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11을 리턴 로스라고 부르고요. 이 리턴 로스에서는 측정체의 반사 특성 임피던스의 불일치성이나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실이 어느 정도 일어난지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21은 보통 인서션 로스 한국말로는 삽입로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DUT의 통과 특성 결국에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요. 임피던스의 또한 어느 정도 임피던스가 고른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손실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2포트의 입력과 출력이 있는 백플레인에서 그 측정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은 그림처럼 보이지만 같은 그림이 아니고요. 왼쪽에서는 1번 포트에서 2번으로 전달된 거 그리고 1번 포트에서 1번으로 반사된 걸 보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2번 반대쪽 포트에서 신호를 쏴서 반대쪽으로 돌아오는 S22하고요. 2번에서 쏴서 1번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두 신호가 아주 유사합니다. 왜 이런 특성을 갖냐면 일반적인 수동소자들 그러니까 앰프나 이런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는 그런 DUT가 아닌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거의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통 리서 프로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동소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리얼 통신에서는 디퍼렌셜 신호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디퍼렌셜 신호라고 하면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마이너스 그리고 데이터 플러스가 통과되는 출력포트와 데이터 마이너스가 또 출력되는 포트 이 네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트를 측정할 때는 디퍼렌셜, 그러니까 4포트 이상에서는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매저먼트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는 싱글핸드로 각 포트에서 각 다른 포트의 상황을 보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1번 포트로 신호가 들어가고 2번으로 나오는 경우 1번 포트에서 신호가 들어가고 3번 또는 4번으로 나오는 경우 이렇게 각각의 경우들을 2번에서 1번으로 4번에서 1번, 3번으로 각각의 포트들을 다 비교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통 싱글핸드라고 부르고요. 디퍼렌셜이라고 부르면 포트 1번과 3번 이 그림에서는요. 1번과 3번을 같은 하나의 디퍼렌셜 라인으로 보고 또 2번과 4번을 같은 출력 라인으로 보고 디퍼렌셜 방법으로 매저먼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4포트 이상에서 디퍼렌셜을 쓰게 되면 디퍼렌셜로는 2포트지만 내부적으로는 컴먼 모드 또는 디퍼렌셜 모드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각각 16개의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컴먼 모드가 들어갔을 때 디퍼렌셜 경우 디퍼렌셜 신호가 입력됐을 때 그때 나오는 컴먼 모드 성모들에 대한 그런 비교를 하게 됩니다. 다소 복잡해 2포트보다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측정 장비에서는 아주 이런 것들 쉽게 모드를 변환하고 결과값도 아주 빠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S 파라미터를 측정하고 나서 시뮬레이션이나 또는 다른 사람과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통 저장을 하게 되면 터치스톤 포맷이라는 스탠다포맷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터치스톤 포맷의 확장자는 보통 파일 이름하고 .snp 여기서 n은 측정 포트가 몇 개냐라는 건데요. 2포트인 경우에는 s2p 4포트인 경우에는 s4p 16포트인 경우에는 s16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르크로이에서 후에 소개해드릴 시그널 인테그리티 툴에서도 이런 터치스톤 포맷으로 저장된 스탠다드 이런 형식을 따르면 파일을 읽고 또 그래프를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스톤 포맷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제일 왼쪽에는 주파수 값이 표시가 되고요. 주파수 값의 스탭에 따라서 각각의 주파수에 따른 그 옆에서는 바로 매그네튜드니까 반사파의 매그네튜드 s11 그리고 페이즈 또 s21 s21의 페이즈 s12의 크기 s12의 페이즈 매그네튜드 페이즈 항상 매그네튜드하고 페이즈로 이런 순서대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두 가지 그림은 다른 시스템들에서 측정된 그 인터커넥트 시스템의 s4p 파일을 이용해서 르크로이 툴에서 매그네튜드하고 매그네튜드하고 페이즈를 보면서 실제로 그걸 시뮬레이션에 이용하기 전에 프로파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파일을 예를 들면 반사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s11은 리플렉션 결국 tdr하고 같은 결과인데요. tdr은 타임도메인에서 봤다면 s11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신호를 관측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끝에 2MHz라고 표시된 이 부분이 아래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반사파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중간에 슬쩍 올라온 부분은 일부 특정 주파수에 약 8GHz 신호가 약간 반사가 됐고요. 다시 쑥 들어가 통과됐다가 반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 간단한 도식에서 보시면 측정 포트인 P1만 열어놓고요. 나머지는 로드 50옴을 이용해서 모두 터미네이션을 시켜줬습니다. 측정 대상이 아닌 다머지 포트는 기본 특성 임피던스에 또는 특정 로드를 가진 터미네이터를 이용해서 반드시 터미네이션을 해주셔야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21은 통과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나 신호가 잘 통과되느냐 그 트랜스미션 라인의 신호가 얼마나 잘 통과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로 살짝 약 30도 정도 기울여서 신호가 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런 경향들을 감쇄 유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왼쪽에 살짝 리플이나 이런게 섞여 있는데요. 대부분의 S 파라메터에 섞여있는 리플들은 주로 트랜스미션 라인의 임피던스 미스매칭에 의해서 반사되는 양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미션 라인의 임피던스 프리실과 약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레서는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측정할 때는 측정하지 않는 나머지 포트는 모두 특정 로드로 터미네이션을 시켜준 상태에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시스템에서는 라인을 한 개만 쓰는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디퍼렌셜에서는 투 라인 데이터 페어로 간다면 더 많은 라인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신호가 라인에 입력이 되면 옆차 하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이 S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예에서는 P1 쪽 포트 1번 쪽으로 신호를 쏘고 가장 옆에 있는 인접 채널의 영향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이걸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통 니얼 앤 크로스톡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S 파라미터를 표시할 때는 정확히 그냥 포트 번호만 불러주면 되겠죠. S 3 1 그래서 3번 포트에서 1번으로 입사된 파악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파라미터가 파인 크로스톡 이라는 게 인데요. 파인 크로스톡은 반대쪽으로 원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빅팀 라인에 반대쪽에 얼마나 신호가 출력되느냐 보통 파인드 크로스톡은 L 성분에 의한 작용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걸 측정할 때도 측정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측정 대상이 아닌 포트는 반드시 로드를 이용해서 터미네이션을 시켜주셔야 정확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 파라미터는 신호 품질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S 파라미터를 측정할 때는 그 시스템 중간에 인터커넥트 시스템에 어떠한 커넥터나 또는 케이블 PCB가 있는지 그건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체를 TX 단에서 나온 신호가 RX까지 도달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의 박스로 놓고 그 특성을 통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측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인터커넥트 시스템의 성능을 또 검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신호가 변화될 건지 하는 것들을 예측 할 수가 있고요. 또 특정 모델을 생성하거나 또는 검증할 때도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S 파라미터를 측정할 때는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의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데가 있고요. 또 저희 설문에 하면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사용자 중에 약 10% 미만이 시그널 인테그레이트 어플리케이션의 이런 인터커넥트 시스템을 측정하는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S 파라미터의 결과를 정확하게 또는 TDR의 신호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먼저 돼야 되느냐 사실 측정 당시에 그런 조건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캘리브레이션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입니다. 그래서 측정 전에 반드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또 측정할 때 DUT를 바로 측정 장비에 연결하지 않고 중간에 케이블이나 또는 픽스처나 또는 프로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블들 또는 픽스처 또는 프로브의 영향들을 어떻게 결과에서 제거할 수 있느냐 D인베딩 기술이 S 파라미터 또는 TDR 측정에서 신호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측정하기 지금까지는 측정하기 위한 측정 결과를 보기 위한 어떤 원리나 기본적인 이론을 소개해 드렸다면 실제로 장비에는 어떤 장비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파악하고 어떤 측정 파라미터들을 측정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랜스미션 라인 또는 인터커넥트 시스템에서 측정하는 것들은 왼쪽에 있는 매주먼트 네임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퍼렌셜 임피던스라든가 싱그랜드 임피던스 또는 컴먼 모드 굉장히 많은 임피던스에서도 여러가지들이 측정 항목들이 있고요. 또는 리턴로스 인서션 로스 크로스톡 이미 다 봤던 말인데요. 용어만 달라져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그 용어들을 해설해 놓고 있는데요. 디퍼렌셜 라인의 원원 SDD 또는 TDR 또는 S11 SCC11 기타 등등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측정을 해야 되는 많은 스탠다들에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스탠다드 파라미터들은 디퍼렌셜 임피던스라든가 또는 통과 특성 그리고 파인드 크로스톡 니어랜드 크로스톡이 가장 많은 측정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커넥트 시스템 외에도 다른 파라미터로 시그널 품질 보통 I-Diagram 또는 지터맨저먼트를 하게 되고요. 또 디퍼렌셜 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레인과 레인 간의 인트로페어 스퀴라든가 또는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 라인 사이에 스퀴를 측정하는 인터페어 스퀴라는 파라미터들이 또 측정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USB 3.0 사타 사스 또는 PCI 익스프레서에서 어떤 스펙들을 피지컬 내에서 측정하는지 그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스 같은 경우에는 컨몬모드 인터커러스 를 뺀 나머지를 거의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임피던스 임피던스도 싱글 엔드 디퍼렌셜 엔드 컨몬모드에서 모두 다 관측을 하고요. 또 러스 부분도 S 파라미터 부분이죠. 리턴 러스나 또는 인서션 러스들 모두 그 측정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3.0 사타 사스에서는 모두 파인드 니어랜드 크로스톡을 측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임피던스의 미스매칭 라인의 임피던스가 고르지 않았을 때 신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실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서는 트랜스미션 라인 중간에 임피던스가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타겟팅 한 50원보다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실제 신호가 통과됐을 때 굉장히 많은 반사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 반사 때문에 왜곡된 신호들이 출력포트로 나오면서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런 아이다이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노이즈도 많고요. 탑하고 베이스 레벨에 어떤 싸인웨이브처럼 어떤 노이즈가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특정 주파수에서 반사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주파수 성분들이 실제 신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랜스미션 라인이 개선이 된 모습이 아래쪽에서 보이는데요. 물론 중간에 가다 보면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위에 비해서 아주 많이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라인을 통과한 개선된 라인을 통과한 아이다이그램이 위하고 비교해서 많이 아이가 오픈되어 있고 지터 부분에서도 타이밍 마진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보드를 설계하고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시는 분이 세 가지 일을 주로 하시게 되죠. 첫 번째로는 모델링을 하고요.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시뮬레이션 툴들이 잘 나와 있는데 내가 굳이 측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델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어떤 측정기 툴을 이용해서 실제 측정된 값이 내가 시뮬레이션 한 값하고 같냐. 그래서 PCB의 유전율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정확한 값을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통해서 그런 모델 변수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PCB를 측정해서 시뮬레이션과 차이를 비교해야 좀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이런데 사용하는 측정 장비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벡터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나 또는 타임 도메인 리플렉토메트리 이런 장비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인테그레이트를 다루는 그런 엔지니어라면 기본적으로 TDR이나 S 파라메터를 볼 수 있는 벡터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는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벡터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나 TDR 이런 것들은 내가 타임 도메인에서 신호를 관측할 거냐 또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신호를 관측할 거냐 라는 거고요. 타임 도메인에서 측정했으면 됐다 또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난 확실하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타임 도메인에서 또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모두 다 신호를 관측해줘야 정확한 시뮬레이션 또는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TDR과 타임 도메인에서 측정할 수 있는 TDR과 S 파라메터를 측정하는 툴로서 르크로에서는 스파큐라는 모델인데요. 이 스파큐에서는 기본적으로 TDR S 파라메터 그리고 S 파라메터 도출된 S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시그널 인티그리티를 판단할 수 있는 시그널 인티그리티 스튜디오라는 옵션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 보면 밴드위스는 약 40기가고요. 넵포트에서 S 파라메터를 굉장히 빨리 측정을 하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벡터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를 사용하시는 엔지니어들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질문을 하면 아마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실 건데요. 이 캘리브레이션 툴들이 내부 인터널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캘리브레이션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을 모두 제거하고 아주 빠르게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고우라는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내부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고요. 바로 측정 결과를 바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동 측정을 하는 시스템을 내가 봐야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마 내포트가 필요할 거고요.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 입출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포트가 필요하고요. 싱글 핸드 믹스드 모드의 이런 변화는 아주 간단하게 변환시켜서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윌크루이의 스파큐라는 장비는 사이즈도 굉장히 작지만 동작 작동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고라는 모든 측정 대상하고 케이블들을 모두 연결한 상태에서 그대로 고 버튼만 누르면 내부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고 바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캘리킷을 이용해서 로드 오픈 숏을 넣다 뺐다 하면서 이런 연결 동작을 하지 않으셔도 캘리브레이션을 완료할 수가 있고요. 또 캘리브레이션 자체가 사용자에서 사용자가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모두 제거하고 정확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S 파라메터에 대한 또는 그런 원리에 대한 지식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우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프레젠테이션 중에 나왔던 리서프러서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동소자들은 어떤 자기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원래 입사파보다 크게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주로 소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사파보다 클 수 없다라는 게 패스비트라는 그런 특성이고요. 리서프러서티는 포트가 두 개인 경우에 왼쪽에서 신호를 쏘나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신호가 전달되나 똑같은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리서프러서티입니다. 그리고 커절리티는 뭐냐면 신호를 전달시켰을 때 반사되는 신호나 또는 통과돼서 나오는 펄스들이 내가 입사시켰던 신호보다 빨리 나올 수 없다는 건데요.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게 되면 측정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르크로이스 파크에서는 이런 것들을 강제로 패스비트나 리서프러서티나 이런 것들을 강제로 설정을 하고 수동소자의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옵션 메뉴를 가지고 있어서 오류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스파큐에서 나오는 이 S 파라메터는 측정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또 캘리브레이션이 매 순간마다 또는 지정한 시간마다 캘리브레이션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과 때문에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측정하거나 또 그런 오류 때문에 또다시 DOT를 측정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고요. S 파라메터 값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리서프러서티 수동인과 상호성 원칙을 항상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S 파라메터의 오류가 적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벡터네터가 아날라이저들이 사인웨이브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인웨이브를 사용하다 보니까 DC에 대한 측정값들이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DC 포인트가 항상 필요한데 이 DC 포인트를 그래서 벡터네터 아날라이저에서 측정한 결과에 DC를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이용해서 강제로 입력을 해주기도 합니다만 르크루이 스파크에서는 DC를 직접 매저먼트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의 S 파라메터 결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없이 내부적으로 S 파라메터의 4포트 이상의 S 파라메터를 싱글 모드에서 믹스드 모드로 또는 믹스드 모드에서 싱글 모드로 변환을 아주 자유롭고 쉽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TDR, TDT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상승 시간입니다. 입사파 또는 돌아오는 파의 상승 시간인데요. 이 스파크에서는 6피코 세컨드의 상승 라이징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0마이크로미터의 레졸루션을 이용해서 DUT를 DUT의 임피던스를 스캐닝하고 트래킹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TDR에나 TDT 이걸 동시에 확인하면서 어느 부분에 에러가 있는지 또는 연결이 잘 돼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파라메터를 측정하고 또 TDR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D인베딩 기술입니다. D인베딩이라고 하면 측정에 사용되는 케이블들 또 픽스처 어댑터 프로브들 이런 것들이 측정의 결과에 항상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로부터 이런 것들을 D인베딩하고 실제 신호에 실제 신호가 DUT를 통과한 그 결과만을 보고 싶을 때 여기는 D인베딩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D인베딩을 D인베딩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각 사용된 각 케이블 픽스처들의 S파라메터를 이용해서 D인베딩 기술을 적용하고 측정 결과에는 순수 DUT만의 측정 결과를 표시하고 그 결과만 가지고 후에 시뮬레이션의 S파라메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된 결과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이 스파크에서는 SI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SI 스튜디오에서는 일반 시리얼 데이터 신호를 시뮬레이션 하거나 또는 오실로스코피아에서 측정된 결과 파일 그러니까 채널의 결과 파일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에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트랜스미터나 트랜스미터에서 수행하는 디엠퍼시스 프리엠퍼시스를 직접 이 툴을 이용해서 넣었다 뺐다 양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된 S파라메터 결과를 이용해서 채널들을 에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채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용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커넥트 또는 트랜스미션 라인 여러가지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TX단에서 RX까지 가는 중간에 있는 모든 보영물들을 다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채널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S파라메터를 이용해서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그 S파라메터를 이용해서 실제 에뮬레이션하고 또 디엠베딩하고 또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 리시버에서 리시버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퀄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지 리시버 유퀄라이제이션을 모델링 할 수도 있구요. 또 I하고 지터 값들을 직접 매주먼트 할 수 있다는 게 이 SIS투디오의 특징입니다. SDI 스튜디오에서는 파형을 시뮬레이션 할 건지 아니면 이미 포착된 스코프 파형을 이용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구요. 또 시뮬레이터에 예를 든다면 비트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라이싱 펄링 라이싱 타임 펄링 엠플리투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구요. 그 툴을 이용해서 입력 신호가 어떤 특성을 가져있고 또 측정된 S 파라미터 결과가 어떠냐 그 결과는 터치스톤 포맷에 파일을 지정을 해주게 해주구요. 어플라이를 적용하면 그 후에 바로 뭐 입력 신호에 대한 엠퍼시스를 할건지 아니면 이퀄라이저션 할건지를 결정할 수 있구요. 물론 이퀄라이저나 엠퍼시스가 필요 없으면 이 그림에서처럼 칸을 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는 현재 6.1기가 bps 신호가 특정한 여기 보시면 6.1기가 bps 신호를 입력으로 삼구요. 엠퍼시스는 필요 없고 이게 출력이 돼서 채널의 특성은 지금 위에서 있는 싱글앤디드 4p라는 그 채널을 통과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한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서 R1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리플렉션이네요. S11을 보여주고 있구요. 그 밑에서는 타임도메인에서 보여드리는 임피던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는 임펄스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게 통과 특성인데요. 점점 신호가 지나가면서 약 3기가 때 4기가 때네요. 4기가 때 신호가 반사가 많이 됐다가 통과가 안 됐다가 다시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넓게 넓게 파여있는 부분들은 보통 중간에 스톱이 있거나 아니면 옆 채널에서 공진에 의한 그런 효과가 보여지는 게 이런 보통 이런 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뮬레이션 했던 6.1기가 BPS 신호가 이런 채널을 통과하게 되면 왼쪽 아래 보이는 이런 I처럼 보이게 될 거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히스토그램이나 기타 툴들을 이용해서 지터 값을 측정하고 그 측정된 값들은 숫자로 화면 아래쪽에 토탈 지터가 얼마고 RJ, DJ 그리고 비트레이트 각종 파라미터를 지금 쭉 분해해서 각 파라미터를 지터에 대한 파라미터를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측정된 S 파라미터를 통과한 신호의 I에 대한 특성들 I, HIT가 얼마고 비트 1이 얼만큼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지 라는 등의 I에 대한 파라미터 측정 파라미터들이 그 아래쪽에 다시 8가지 10가지에 가까운 파라미터를 동시에 측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SI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스파크에서 측정한 S 파라미터를 단순히 터치 스톤으로 저장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측정된 결과를 이용해서 장비에서 곧바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구요. 또 TX 단어에서는 이런 I 결과가 나왔다면 TX 단어에서는 어느정도 앰퍼시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까지 그 값을 보장할 수 있는 밸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크로이의 이 스파크 Q에서는 기본적인 주파수 도메인에서 또는 타임 도메인에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다 적용을 하고요. 믹스드 모드 싱글 엔드 모드 또는 타임 도메인에서 스템 리스폰스 임펄스 리스폰스 또는 임피던스 프로파일 그리고 반사 개수까지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구요. 또 패시브 서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인 패시베트나 리스폰서티 커절리티를 모두 강제로 또는 자동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 장비의 특징이라면 캘리브리션을 내부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거 하고요. 또 사용 측정에 사용된 케이블 어댑터 픽셔들을 모두 측정값에서부터 결과에서부터 디인베딩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SI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측정값을 그냥 측정값으로만 주지 않고요.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미리 특정한 신호가 어떻게 변화되고 지턱값이 어떻게 변화되고 증가하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트랜스미션 라인 측정 방법에서 사용되는 타임도메인 TDRTDT 주파수 도메인 S 파라메터가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는지와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스탠다드들에서는 어떤 파라메터들이 있고 또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S 파라메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여기 나와 있는 홈페이지 www.beethesignal.com 이나 또는 르크로이 닷컴에서 굉장히 많은 양들의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ethesignal.com 같은 경우에는 S 파라메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또는 실시간 동영상 교육이 있으니까요. 물론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S 파라메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beethesignal.com 또는 르크로이 닷컴에서 그런 노트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